. 현대차 신형 산타페 내외관 디자인 공개 가격 2985-3710만원. 현대차는 6일 신형 산타페의 내외장 디자인 및 주요 사양과 가격대를 공개했다. . 신형 산타페는 현대차의 새로운 SUV 디자인이 적용된 것이 특징이며 고급스러움이 강조됐다. 가격대는 2895만원에서 3710만원이다. . 신형 산타페는 코나, 넥소에 이어 현대차의 새로운 SUV 디자인 정체성이 적용됐다. . 전장은 더 길어졌고 볼륨감이 강조된 최신 디자인 트렌드가 반영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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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렉구동형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이 기본으로 탑재됐다. 이 밖에 전방 충돌방지 보조 및 전방 충돌 경고, 차로 이탈방지 보조 및 차로 이탈 경고, 운전자 주의 경고, 하이빔 보조 등 다양한 핵심 지능형 주행완전 기술이 전 모델에 기본 적용됐으며 안전 하차 보조, 후속 승객 알림, 후방 교차 충돌방지 보조 등이 탑재됐다. 판매 가격은 디젤 20 모델, 모던 2895만원에서 2925만원, 프리미엄 3095만원에서 3125만원, 익스클루시브 3265만원에서 3295만원,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3395만원에서 3425만원, 프레스티지 3635만원에서 3665만원, 디젤 2. 이 모델은 익스클루시브 3410만원에서 3440만원, 프레스티지 3680만원에서 3710만원, 가솔린 20 터보 모델은 프리미엄 2815만원에서 2845만원,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3115만원에서 3145만원의 범위 내에서 각각 측정될 예정이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